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양시장 양봉으로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시장도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서 출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최근 시장 트렌드를 딱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했을 때 어 아 이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해석적인 부분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NF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항상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 우리한테는 2차전지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인데 제가 보고 있는 1순위는 무엇인지 그 종목에 대해서 같이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NF에 대해서는 이미 뭐 30% 17% 이상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LNF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먼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문가라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식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뭐 제가 여기서 추천을 했죠 여러분들 보셨죠 가입을 하셔야죠 이거에서 끝나면은 그거는 전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설명을 해드리고 주식을 남들보다는 항상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뭐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는 시장이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왜냐면은 시장이 뭔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또 올라가기에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시장의 환경적인 부분 매크로 영향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빠졌을 때는 우리가 뭐 걱정을 한다라기보다도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잘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멘탈 심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면은 여러분들 계좌도 같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멘탈을 항상 잘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게 뭐 제지 쪽 펄프 쪽 같은 경우에는 무림 시리즈 삼형제 삼총사 무림 SP라든지 무림 페이퍼 그 다음에 무림 PMP 그 다음에 신풍재질 그 다음에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동신건설 그 다음에 신원종합개발 일선건설 산부토건 이런 등등이 있는데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15%의 상승이 움직이다 보니까는 한일사료가 좀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까지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우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TIM 같은 경우에도 무난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난 인플레이션 테마주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했을 때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현대사료라든지 한일사료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된 스노우볼이 굴러서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최근 딱 놓고 보면은 대장주들만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후발주들 매매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테마가 조금 약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료도 그렇고 한일사료도 그렇고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뭔가 이게 대장주들만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후발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테마성 자체가 테마가 조금은 약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지 쪽도 보시게 되시면은 아침에 오르던 거를 윗고리를 달고 쭉 내려오잖아요 이런 게 결국에는 테마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부분이에요 테마가 강했으면은 당연히 윗고리 달고 쭉 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고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만 테마가 강한 건데 이렇게 테마가 좀 약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그렇게는 좋지는 못하고 시장이 약세짱일 때 테마가 돌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대장주들 한두 개만 딱딱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뭐 급상승장도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차분하게 한 템포 죽여놓고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시장이 애매하게 흘러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애매하게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딱딱 찍어서 들어가야지만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인증을 보면은 무림 SP 같은 경우에도 5%의 인증이 나오는 거고 지금 뭐 현대사료라든지 한일사료도 이렇게 보면은 인증이 47% 40% 이렇게 인증이 나올 수 있는 부분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뭐 37% 여러분들한테 같이 드렸던 부분이 있고 사마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34.47%의 뭐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마 네트웍스는 너무나도 실적이 괜찮고 워낙에 바닷권이었고 앞으로의 드라마 제작 이런 쪽에 굉장히 기대가 커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현대사료 한일사료 48% 40%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편안하게 우리가 40%대에 수익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뭐 주린이가 슈퍼리치 가입 후 처음 수익 났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종목에 대해서 좋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초보자분들 뭐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편안하게 잘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러면서 수익도 만들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재밌게 진행을 하는 거를 저는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악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뭐 17%의 수익인증이 나오는 거고 뭐 현대사료 이렇게 한일사료도 수익인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또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2만원 이렇게 수익인증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회비는 충분히 다 뽑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셔서 좋은 종목으로 수익 잘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면은 같이 재밌게 공부도 하고 주말에는 또 공부가 진행이 돼 있어요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이 요번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파드릴 거기 때문에 뭐 주말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세한 거는 제가 VIP방에다가는 설명을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저번 달보다도 둔화가 된 0.5%로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예상치가 0.6%였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0.8%였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가솔린 판매가 급증한 거를 제외를 하면은 대부분 품목의 소매 판매 증가폭이 둔화되었던 부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상승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치솟고 나스닥, 빅테크, 기술주, 성장주가 좀 약세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힌트적인 부분을 분명히 얻어야 돼요 그게 어떤 힌트냐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 약세였던 부분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 영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나라도 오늘은 좀 약세로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힌트를 얻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은행주가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선 충당금 이슈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서 약세가 나왔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도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부하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여기다가는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당연히 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좋은 종목을 잘 사서 수익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잘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이슈가 있는 일부 종목이 상승하는 거를 뭐 제외를 하면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라든지 섹터가 없다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베어마켓 즉 약세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강세장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튕겨서 올라가는 상승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대세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약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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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는 것보다도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고 내가 오늘 단타를 들어갔어 근데 내일 시장이 빠질 거를 감안을 하면은 빨리 일정 부분이라도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2%가 됐든 3%가 됐든 4%가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뭐든지 간에 단타는 단타스러워야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도 안되는 테마주들 가지고 계속 머리채 끌려서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말도 안되는 테마들 빨리 툭툭 건드려서 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툭 건드렸는데 하필 고점이네? 쭉 빠지네?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확실한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사서 넘어가야 된다 사서 확실한 거를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든지 경기 회복 모멘텀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 지수가 방향성을 잡기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당분간 양시장 모두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는 부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오히려 이런 박스 상태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도 좁혀나가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에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시장이 정말 큰 폭으로 대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뭔가 시장이 대폭발하는 것보다도 이 변동성을 좁혀나가는 게 오히려 먼저 포인트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뭐 축구 뭐의 비유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축구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 막 이렇게 드리블도 하고 이렇게 막 트래핑도 한 번씩 탁탁탁 발로 차보고 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뭐 축구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 무회전 슛을 연습한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시장이 변동성을 좁혀 나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모칸 보니까 어지럽네요 제가 눈이 자꾸 핑핑 돌아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 만큼 시장 하락시 실적 개선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랑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 관리를 하시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했잖아요 그리고 3월달 중순부터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LNF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월달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사세요 LNF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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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당시가 1월 6일이에요 이때부터 우리가 코스닥 지수에요 이거는 이때부터 우리가 매집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겁먹지 마시고 사세요 겁먹지 마시고 사세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부터 지수가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손절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평단 관리를 하고 지수가 들어서 올라왔을 때 LNF가 어때요 결국에는 우리가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남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이미 30%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LNF를 가지고 30%에 지금 수익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저는 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잘 사면은 여러분들 계좌의 색깔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사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호랑이한테 안 물려가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NF 뭐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1순위로 보고 있는 거는 첨보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도 LNF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더 이상의 무언가를 뭐 건드리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에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미 우리는 30% 이상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17% 18% 20% 가까이 이상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팔고 자시고 말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2차전지를 지금 시장이 주는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순위로 첨보를 보고 있어요 자 왜 첨보를 보느냐 첨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2차전지 소재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근데 2차전지 전해질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소재를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요 근데 여기서 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최대 최초 역대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세계 최초로 LIFSI 그 다음에 LIPO2F2 그 다음에 LIDFOP 차세대 전해질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 이런 기업이에요 첨보가 이렇게 최초로 만들어낸 기업이에요 지금 LIFS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안정성 향산 그 다음에 수명 연장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 방전에 대해서 좀 억제를 하는 부분 우리가 겨울철 되면은 최근에 전기차 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다가 겨울철에 대놓으면은 그래도 방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는데 밖에다 겨울철에 세워놓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배터리 너무 빨리 단다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방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악재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LIPO2F2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면 향상 그 다음에 고출력 그리고 충전 시간을 좀 단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IDFOP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수면 향상 그 다음에 고출력 충전 시간에 대해서 단축을 해줄 수 있는 전해질이다라고 보시면은 이게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2차전지 소재 매출 비중이 2017년도에 18%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8%로 큰 폭으로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5년에도 이런 기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도 전기차 시장이 너무나도 커져야 될 크기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부가가치 제품인 첨가제를 최다 품목 보유를 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전해질이라든지 첨가제는 전기차의 충전 시간 단축이랑 주행거리 증가를 위해서는 무조건 필수 소재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기차를 탔는데 충전 시간이 너무 길어 내가 이거를 전기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반나절 이상이 걸리고 주행거리도 많이 타야 되는데 얼마 못가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차를 굳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조금만 타면은 반나절 또 충전하고 근데 뭐 자리가 있냐 없냐 막 이걸로 또 시비 붙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소재다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한정되어 있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 중에 하나에요 그만큼 어설픈 기술로 들이밀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첨부가 좀 독보적인 것도 당연히 있고 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케파 확장이 매출 성장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최소 2025년도까지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고 무조건 필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 내렸을 때 우리가 야금야금 잘 모아가는 것도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위치는 딱 저쪽이에요 저기 아우 저기 아우 저 아무튼 뭐 VIP방에다가는 제가 추천을 다 해드릴 건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뭐 마음에 들면은 뭐 매집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아우 저 위치가 너무 좋은데 저기까지만 딱 한 번만 딱 딱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해요 이건 너무 뻔하디 뻔한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대용주 잡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의미가 없다 그냥 RSI 30 이하 이것만 보면은 알아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잘 큰다 뭐 삼성전자가 망하느냐 망하진 않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갑자기 내일 아침에 하루아침에 문 닮는 기업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대용주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게 안정적이면서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대용주를 뭐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도 그렇고 근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좀 싸게 잘 사는 게 좋지 않나 명품도 아무리 뭐 구치도 좋고 뭐 샤넬도 좋고 한데 좀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미시간 홀랜드 공장 확장 도시 계획이 승인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 이게 앞으로의 기대가 좀 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미국 정책 중에서도 최대 수의 기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노동자에 의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감세를 하고 아닐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 자국산 구매 우선법을 좀 이렇게 확대 적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될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지만 가격 경쟁력에 승산이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이제 셀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019년부터 3조원 내외의 중대형 전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미국에 투자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5기가와트아워 규모로 가동이 되고 있고 22년부터는 이제 GM이랑 합작사인 얼텀 셀즈 오하이오 공장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테네시 공장이 각각 가동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계속해서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미국의 시장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가격 수용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신차 구매 판가 같은 경우에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초고가 차종인 픽업트럭이 가정에 보급이 되는 시장이다 라고 하는 점도 앞으로 뭐 이 미국 쪽 같은 경우에 당연히 판매량만 보면은 테슬라 판매량만 보면은 중국에서 판매대수가 굉장히 많기는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뭐 애플카 이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애플카 이슈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애플카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LG랑 애플이랑 굉장히 사이가 가까운 어떻게 보면 돈독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애플카가 나오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좀 탑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보면은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LG에너지솔루션은 애플카가 나오면은 이거는 좀 상당하게 크게 많이 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우리가 잘 사나운 가격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냅두면은 알아서 잘 크는 게 좀 우리도 마음 편하지 않나 대신에 딱 돌이켜보면은 아 그때 사기를 참 잘했구나 이거는 이 얘기는 좀 저도 듣고 싶어요 아 그때 슈퍼리치가 RSI 30 이하에서 사라고 얘기를 해서 나도 샀는데 어 수익적인 부분이 어 지금 깔끔하게 잘나고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남겨주시면은 뭐 저도 기분이 좋아서 뭐 또 좋은 종목에 대해서도 뭐 추천을 드리고 드릴 마음은 항상 열려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꼰대가 아니에요 아 이러면 꼰대 같나? 뭐 아무튼 저는 뭐 항상 오픈마인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거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도 당연히 좋은 걸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우리가 뭐 30%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해석을 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뭐 5일선을 지지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볼 위치는 아니다 이미 잘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잘 쭉 끌고 가시면은 알아서 주가가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잘 끌고 가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